네 만화를 보면서 영어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만화는 정말 간단해요 보시다시피 어휘도 뭐 많지 않고 근데 가만 보면은 내용이 우리 생활에서 아주 자주 많은 사람이 겪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뭔가 했더니만은 테레비네요 요즘에도 이런 테레비가 있나 브라운관이라고 그러잖아요 now tonight's weather 네 오늘 밤 일기예보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죠 there will be 있을 것입니다 sudden heavy showers so sudden 이라는 것은 뭐 갑작스러운 부산은 suddenly 갑작스럽게 그래서 갑작스러운 샤워가 있을 것이래요 소나기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샤워라는 것은 명사는 뭐 소나기가 되지만은 동사로서는 뭐 소나기가 내리다도 되구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선물을 하다 뭐 그렇게도 합니다 so bridal shower 하는 게 결혼하는 사람 브라이드에게 선물을 비가 내리듯이 막 준다 해서 bridal shower 라고 표현을 하죠 맘껏 주다라는 뜻이에요 명사로 there will be heavy showers 폭우가 내릴 것이다 소나기성 흔간은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andy 얘가 andy네요 you'd better had the better 동사원형 하도 많이 보셨을 거에요 중학교 때 공부할 때 그래서 동사원형 하는 게 좋을 거야 그래서 이거는 아주 강한 공고입니다 안 하면 후회할 걸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so you better take an umbrella with you 그래서 직역을 하면은 너와 함께 umbrella 우산 한 개를 take 가져가는 게 좋을 거야 챙기는 게 좋을 거야 it's forecast to rain 이라고 했습니다 so 비가 올 거라고 forecast 가 되어졌어 라고 했습니다 so forecast 라는 거는 명사로는 뭐 예보라는 뜻도 있고 동사로는 당연히 뭔가를 예보하다 예측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수동태 잖아요 그래서 예보되었어 라고 하는 건데 forecast는 fore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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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해도 되고 forecast 원형 forecasted 과거 과거 분사 둘 다 똑같이 또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forecast로 과거 분사로 써서 예측되었어 예보되었어 뭐라고 비가 올 거라고 it's going to rain 지금 뭐 뉴스에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그 미국 사람들은요 좀 우산을 잘 안 쓰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랑 비교했을 때 어쨌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 자신 있게 나가자 네 네 이거는 no죠 no를 조금 더 감정을 실은 표현이라고 할까요 됐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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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네 I don't need that 나는 필요 없어 those were the presenters present 하는 걸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다 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프리젠트 하는 사람들이라서 진행자 사회자 또는 어떤 뭐 상 같은 것을 주는 시상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 날씨 일기예보 하는 사람들 presenters are weather presenter 미국에서는 weather presenter를 사실 잘 안 쓰고 그냥 weatherman 또는 meteorologist 해가지고 기상 통보관 좀 고급어이죠 전문 용어죠 근데 그냥 weatherman으로 표현합니다 어쨌든 그런 일기예보 하는 사람들은 are always wrong 항상 그 사람들이 틀리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아마 여러분은 이미 짐작을 하실 것이고 내용에도 있죠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어디를 왔어요 하면서 으아악 하고 얘기합니다 으아악 하는 거랑 똑같은 거에요 그래서 흐흐흑챠 하면서 못마땅을 못마땅함을 나타내는 소리죠 의상어죠 그래서 으아악 그래서 이제 피 홀딱 맞았잖아요 여기 보면요 지금요 the one night 딱 하루 day 여기서 day라는 거는 기상 일기예보 하는 사람들이죠 they actually 실제로 정말로 실제로 get it right jack 그래서 이 jack 이라는 친구한테 아 그냥 딱 하루 그들 그 일기예보 하는 사람들이 get it right 여기서 it 이라는 거는 forecast 예보가 뜻하는 거죠 일기예보를 어떻게 했어요? 맞춘 날이네 그래서 get something right 하면은 모모에 대해서 맞는 정확히 틀리지 않는 그거고 get something wrong 하면은 모모에 대해서 실수를 한 틀린 그런 의미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그냥 그 뭐 당연히 운전하고 다니니까는 뭐 차에도 뭐 우산 여분 하나 있고 그리고 또 뭐 사무실 같은 경우 바로 주차하고 뭐 바로 앞이니까는 뭐 우산이 필요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뭐 가방을 메고 그냥 어디를 가야 된다 그럴 때는 가방에 collapsible 말 그대로 folding 아주 작은 우산 하나는 거의 챙기고 다니는데 예 뭐 간혹가다 정말 어떤 상황에 우산을 안 챙기면 꼭 비에 맞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단어도 너무 쉬웠고요 뭐 어쨌건 여기 영작 3개의 링크 따라오시면은 준비했으니까 꼭 영작 해보시고 유튜브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제 사이트에 다른 모든 영작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넘버 2 가입 절차 그거에 따라 진행해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사이트의 모든 내용을 공부하실 수 있게 등급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만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تى